저주받은 지역, 아파트 가격 폭락, 지역민의 눈물, 뿔난 주민들 집회,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이곳의 수식어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계속 상승만 하는 곳도 없고요. 계속 하락만 하는 곳도 없습니다. 현재 왜 이런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 저평가된 지역에서 내 집 장만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이렇게 3개의 구로 나눠져 있어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6만 명이고요. 일산서구는 30만 명, 일산동구는 약 29.5만 명으로 다 합해서 약 105만 명 정도가 사는 곳이에요.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 120만 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 수가 많은 곳이에요. 일산은 1기 신도시인데요. 계획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도로와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기반 시설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직접 일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살기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른 어떤 1기 신도시들보다도 살고 싶은 동네로 잘 꾸며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다만 자체 일자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교통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기도 하죠. 이 일산 신도시의 대표적인 동은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마두동, 장항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근인데 3호선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예전에는 일산의 끝이라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역인데 킨텍스가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GTX 호재 등으로 인해서 일산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주엽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소형아파트가 많아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요. 그리고 또한 유명한 오마학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학군이랑 학원가가 바로 옆에 일산동 후공마을에 있어서 이 교육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요. 마주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마두동은 백마학군과 학원가로 이어지는 교육환경 그리고 일산동구청과 뉴크와 아울렛 그리고 대형 상업시설 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생활 편의성이 좋고요. 이 정발산 공원 등 자연환경까지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장항동 쪽은 이 호수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검찰청과 법원,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호객노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변동폭을 선택을 하시고 비율을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근 1년 동안 실거래가 변동폭이 마이너스 쪽인지 플러스 쪽인지를 쉽게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1년간의 일산 부동산 매매가격의 변동폭을 보시면요. 이 파란색 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빨간색 원이 클수록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제 18.9% 이게 나온 이 아파트는 이 킨텍스 꾸메그린인데 2019년 2월에 신축이 된 아파트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위기와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가 될까요? 1기 신도시라서 아파트가 많이 낡아서일까요? 아니면 3기 신도시가 서울과 더 가까운 쪽에 생겨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 일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필요한 수요량은 5천 세대인데 14,000 세대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17년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올랐고요.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외지 투자자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던 갭 투자자분들이 일산으로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런데 2019년에 역대급으로 물량 폭탄이 이어졌기 때문에 2017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2년 만기 때가 되니까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전세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하락하게 된 거죠. 하락한 전세가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갭 투자자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싸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들 역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수요가 신축으로 많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구축에 전세가도 하락하고 매매가도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2021년도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또한 고향식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인근에 김포나 파주 같은 도시들이 멀지가 않거든요. 이 도시들의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격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자들이 2017년도에 많이 들어갔었던 문촌마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3호선 주협역의 역세권 아파트거든요. 이 문촌마을의 대표 아파트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촌 16단지 뉴 3익의 소형평수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2017년 1월에 매매가가 3억 2천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매매가가 4억으로 최고점을 찍고 2019년 8월에는 3억으로 급격하게 매매가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최고가를 찍은 4억에 거래된 것은 15층이고 3억에 거래된 것은 3층인데요. 층별 가격이랑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최고가에서 약 25% 정도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매가 하락세보다 전세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7년에 진입한 갭투자자들은 2019년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역전세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천만원을 전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따라서 19년도에는 갭투자자들의 금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으로 입주를 원하는 실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산지역 임장을 통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매매가나 전세가나 둘 다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랑 전세가의 차이가 작은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투자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또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문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킨텍스 입주가 마무리되고 전세가가 조금씩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갭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가 아직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교육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해요. 게다가 최근에 킨텍스 개발 등으로 인해서 업무 시설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입주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아직 이쪽 지역에서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학군이 괜찮고 지하철역에 가까운 단지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좋을 듯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계속 하락만 할 것 같은 일산신도시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